안녕하세요. 스타트 토익 강사 하지은입니다. 자, 오늘 하지은의 토익 어휘 달인을 위한 정리 탑 15 비슷한 어휘를 한번 잡아보러 떠나볼까요? 자, 첫 번째 탑 1입니다. 자, 우선은 액세스와 어프로치 둘 다 접근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데요. 접근이라고 하시면 힘들어요. 이용 권한, 접근 권한으로 암기하시고요. 자, 어프로치는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 자, 우선 액세스는 불가산명사, 어프로치는 가산명사. 자, 불가산명사랑 가산명사랑 차이 아시죠? 불가산명사는 앞에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없다. 가산명사는 앞에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를 얼른 얼른 한번 넣어서요. 액세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 어프로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student must have a job to good resources. 자, 우선 액세스일까, 어프로치일까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기 간단하죠.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자리에는 뭐라는 거? 바로 액세스라는 거. 자, 두 번째 거는 어떻습니까? 앞에 a different라는 관사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접근방식이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뒤에는 어프로치가 나오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탑투로 넘어왔습니다. 어드미션 투와 어드미션 오브 둘이 뜻이 완전 달라요. 뒤에 있는 전치사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가 있을 때는요. 장소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의 입장, 그 장소로의 입국허가라는 뜻이고요. 어드미션 오브는요.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명사겠죠. 전치사가 앞에 있으니까요. 이 명사의 승인, 이 명사의 자백,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면서 가산명사라는 거. 자, 밑에 비교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라스트 어드미션 투, 더 내셔널 파ark, 내셔널 파ark라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자, 투가 나와 있으면 아싸 하면서 요건 입장이구나. 그렇죠, 공원으로의 입장. 자, 밑에는 어드미션,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 우선 guilt만 해석을 해볼까요? 자, guilt, 유죄의 인정, 유죄의 자백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미션은 뒤에는 투로 외우셔야지 요걸 빼고 외우면 소용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탑3로 넘어오세요. except, besides, apart, from 자, 우선은 apart는 내비 두시고요. except랑 beside만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자, except는요. 이것을 제외하고라는 의미로서 빼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besides는 이것 이외에도라는 의미로 더하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두 개 볼게요. 자, I like all musical instruments except the violin. 나는 바이올린 빼고 그거 빼야 돼. 그죠? 바이올린 더하면 안 돼. 바이올린 빼고 나머지 악기는 다 좋아하더라. 자, 밑에 건 어땠습니까? besides the violin. 바이올린 이외에도 즉, 바이올린에다가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피아노도 좋아하고 플루트를 좋아하더라. 자, 밑에 apart, from 마지막으로 지금 두 개 나왔는데요. apart, from은 여러분들 빼기도 성립하고요. 더하기도 역시 성립을 합니다.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part from the violin, he plays piano and flute. 자, 계속 더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바이올린 외에도 즉, 바이올린에다가 피아노, 에다가 플루트, 에다가. 자, 밑에는 어때요? I like all musical instruments apart from the violin. 자, 바이올린 빼고 나머지는 다 좋아하더라, 나는 의미. 즉, 얘네는 빼기 더하기의 의미. apart from은 빼기 더하기. 둘 다 가지고 있더라. 자, top four. early와 previous. 자, 둘의 포인트 바로 집어드리겠습니다. early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8시. 8시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일찍 왔어? early인 겁니다. 그죠?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7시 반에 왔어.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you're early.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previous는요. 시간이랑 관계 없어요. 시간이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례, 순서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상 먼저 이전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early retire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60년이 정년인데 60년을 못 채우고 뭐 58년에 나왔어요. 이게 바로 시기상 더 일찍 나온 거죠. 시간, 시간. 그치? 그때가 될 수 있는 게 early. 그리고 여기는요. 어, previous engagement. 뭐 여기 이제 약속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약속이 내가 뭐 두 번째로 정해지는 약속이다. 이거를 두 번째로 정해지는 약속이다라고 한다면 더 그 이전에 순서상의 약속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더 일찍 이것보다 더 이전에 먼저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상의 일찍은 previous 시간상의 더 일찍은 early 나와주면 되겠죠. 자, top 5 provide와 serve입니다. 우선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정지시켜 놓고 보세요. 요게 저희 스타트 토익 강의를 하면서는 음, 삼형식과 사형식 동사로서 이 아이들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삼형식과 사형식 동사로 다루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제대로 머릿속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얼른 스타트 토익 하즈음 강사 찾아오세요.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조금 그렇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알기 쉽게 provide는 삼형식입니다. serve는 삼형식도 되고 사형식 동사도 될 수 있는 애예요. 여러분들 삼형식과 사형식의 차이는 뭡니까?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있느냐? 또 뒤에 목적어가 간목과 직목이 두 개가 있느냐? 이제 그 차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를 지금 보면은요. 예문 The chef served us.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A delicious lunch. 맛있는 점심을. 얘가 바로 사형식이에요. 그죠? 간목과 직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밑에 또 한 번 보시면은 The sofa had to serve as 라는 애도 역시 중요하거든요. 자, serve as는요. 뒤에 뭐를 가지는요? 바로 직책이나 자격을 가져준다는 거. 그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낸 지금 provide의 예문을 써보지는 않았거든요. provide의 예문을 쓰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주방장은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했다. 를 영작을 하는 겁니다. 주방장은 역시 주어는 똑같으니까 그냥 s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공하다를 provide로 써보는 거예요. provide.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제공하다 뒤에 뭐 나오래요? 사람이 나와야 된대요. 이것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그대로 똑같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는 역시 사람에게 뭐 썼어요? us 쓰면 되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지금 그죠? The chef served us까지 똑같아요. The chef provide us. 근데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얘는 그냥 a delicious lunch가 나왔지만 여기다가는 뭐를 써야 될까나? with라는 전치자 쓰란 얘기예요. 그죠? with라는 전치자 쓰고 나서 a delicious lunch 써주란 얘기죠. 이게 바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그죠?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한놈은 provide us with lunch. 얘는요. serve us. 그냥 lunch. 그죠? 얘는 삼형식. 얘는 사형식이 된다라는 것. 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세요. 하시는 강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op 6. 홀과 홀삼 간단히 하고 넘어갑니다. 왜? 뜻이 완전 달라요. 자, 홀은 전부의 모든 동의어 외우세요. 단어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의어죠. full 전체의 complete 완전한 entire 역시 전체의 결국에는 전부의 모든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정형용사 수식어밖에 안해요. 보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wholesome은요. 건강에 좋은 good for your health 라는 얘기에요.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또는 유익한 건전한 morally 도덕적으로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것도요. 도덕적으로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보면은요. he spent the whole day 전체의 시간 늘 소비를 했더라. 자, 밑에는 어때요? wholesome food 역시 수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건강에 좋은 음식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요. 문제로 나옵니다.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파트 7 largely primarily 자, largely 우리가 우선 처음으로 이거를 예전에 해석을 시키라 해석을 시키라 해석을 시키더니 largely를 크게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빵 떠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largely는요. 여기 나와있죠. 대부분 주로 동의어 외우세요. 동의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mainly와 동의어입니다. largely가 크게가 아니라는 거 주로 mainly 주요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primarily는요. 첫째로 우선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첫째로 우선적으로 자, 얘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죠. 근본적 즉, 뭐 야, 이거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돈을 모으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primarily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자 this research is concerned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primarily with prevention 즉 근본적으로 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질병의 예방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우선적으로는 또 조심하세요. firstly랑은 달라요. firstly는 진짜 첫째로잖아. 근데 얘는 근본적으로 정말 취지를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요. the state of Nevada is largely desert. 얘는 여러분들 쉽게 하죠.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은 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may need desert 다 가능하시겠죠? 자, top 8으로 넘어갔어요. away랑 apart 를 역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away와 apart 는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away와 apart 는 모두 먼 멀리 떨어진 의 의미를 가지지만 뭐가 멀고 뭐가 멀리 떨어졌느냐 자, 우선 away는 시간 시간이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apart 는요. 얘가 항상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두 개가 서로 떨어진 간격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간격 즉, away는 시간이나 거리 그 다음에 apart 는 두 개의 거리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station is about two miles away 그냥 뭐만 얘기했어요? 거리 얘기했죠. from the city center 자, 밑에는요. to two towns are 15 miles apart apart가 사용된 게 앞에 two가 들어가 있죠. 이게 힌트예요. 자, 밑에도요.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is forecasting snow in cities as far apart as Atlanta, Boston, and Cleveland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as, as가 들어가는 뭐뭐만큼 멀리 떨어진 도시들의 즉, 각각의 거리상의 역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apart는요.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거리 명사 plus away from 그리고 apart는요. 밑에 far apart 저렇게 두 개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를 조금 더 풀기는 쉬울 겁니다. 자, top 9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vantage와 Benefit 역시 많이 나오죠? 장점, 이점, 그리고 혜택 이란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해석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요 밑에 있는 Take advantage of 라는 수어를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Take advantage of 가 나오면 장점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을 이용하다 라는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Benefit은요. 주어지는 혜택을 의미하면서 Benefit from 이거 동사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혜택을 얻다 라는 형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비교 포인트 역시 한번 보세요. Take 나와 있죠? 당연히 Advantage입니다. 이때 여기에 관사 같은 거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역시 뒤쪽에 various benefit 다양한 혜택 수식어로 그냥 받아주고 있는 것 뿐이네요. 보통 Benefit 같은 경우는요. 이익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혜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다양한 보장성 혜택을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Benefit을 많이 얘기하곤 하죠. 자, Top 10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Material과 Ingredients 자, Material은 제품의 재료 원료 그리고 Ingredients Ingredients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합물이나 합성물이나 또는 요리 음식의 재료를 우리가 Ingredients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Material 자, 이 재료 근데 어떤 재료 Used For This Furniture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자, 이 Furniture에 사용된 Material은 Wood입니다. 즉, 얘의 원료가 Wood 라는 얘기예요. 동격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뒤에 먹을 거 나왔습니다. 먹을 거 그죠? Hot Cake Flour Sugar Milk and Egg 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Hot Cake의 재료 음식물의 재료예요. 그죠? 즉, 뜻으로 찾아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재료 원료 재료라는 뜻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품의 재료 원료 제품 품질 공산품 에는 Material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혼합물이나 합성물에 대한 재료는 이렇게 Ingredients 써주시면 되겠죠. 보통 Ingredients 가 답일 때는요. 음식이에요. 음식 기억하고 계세요. 음식 먹을 거 자, 그리고 Top 11 Continually 랑 Lastingly 나왔습니다. Continually 는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 밑에 Lastingly 는요. 영원히죠. 영원히. 영구적으로 영원히. 자, 포인트 한번 보세요. 여기 뒤에 Continually 자, 꾸준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꾸준히 업데이트 시킬 예정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뒤에 Lastingly 영원히 영원히 어떻게 될 겁니다. 연주될 겁니다. 클래시컬 뮤직이니까 우리 옛날은 계속 영원히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는 뭔가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뭐, 증가하거나 또는 뭐, 감소하거나 또는 노력이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Lastingly 라는 것은 영원히 뭔가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영원히 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Top 12 Contract랑 Condense랑 Decrease랑 Minimize 다 뜻이 비슷해요. 다 뜻이 비슷한데요. 자, Contract는 수축되어 모형이 변하다라는 의미로써 수축하다 줄어들다 Condense는 꼭 글의 내용이어야 돼요. 글의 내용을 축약하다 요약하다 자, Decrease 많이 알고 계시죠? 정도나 수량이나 강도 등을 줄이다 감소하다 자, 그 다음에 Minimize는요. 최소화하다 축소화하다 자, 밑에 비교 포인트 역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Man's Heart Contract and Relax 72 80 times a minute 자, Man's Heart 사람의 심장은 수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축하는 거 이때 또 옷감 천등이 수축하는 건 아니에요. 옷감이나 천등이 수축하는 건 우리가 Shrink 라고 얘기를 합니다. Shrink 요거는 Contract 그게 이제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것 자, 그리고 밑에는요. 또 We have to condense 자, 뒤에 글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글의 내용이 수축되는 것을 쥐어지는 것을 condense 라고 얘기를 해요. 추약이라 하겠죠? 자, We devise the best plan to decrease the defeat rate 자, 결함 비율이네요. 결함 비율을 어떻게 정도를 줄이는 거 정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죠? 그때는 decrease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We can minimize your expenditure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expenditure 지출을 최소화하다 그죠? 지출을 최소화하다 라고 여기 역시 나와 있고요. 그죠? 각각 의미 차이로 어휘 문제에 몇 번 났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넘버 13 Remain과 Sustain 문법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자면요. Remain은 자동사 Sustain은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역시 뒤저 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자, Remain은 뒤에 뭐를 가져요? 형용사를 가지면서 고로한 형태로 남아있다 유지하다 여전히 그러고 있다 라는 뜻 그죠? 그리고 이제 Remain은 하나 더 투부정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투부정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즉, 투부정사인 상태로 남아있다. Sustain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서 당연히 얘네들 뒤에는 다 목적어인 명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각각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자, 밑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Train fares Train fares are likely to remain unchanged 즉, train fare가 상태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unchanged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게 되고 있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It remains To be seen 이거는 우리 관용어로 그냥 좀 외워놓을까요? 즉,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즉, 봐야 돼 To be seen 봐줘야 될 상태로 남겨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는요. sustain 동사가 나와있어요. 여기서 경험하다의 뜻으로 뜨였네요. 자, 그래서 loses 손실을 경험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역시 의미가 다른 동사입니다. 견디다 지탱하다 때문에 아무래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역시 견디다 지탱하다도 얘는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자, 14번 overdue outdated 이거 역시 어휘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자, overdue 는 지불이나 반납 등이 기한을 넘긴 연체된 이거 딱 좋다. 연체된 이라고 외우세요. 자, outdated 는요. 구식인 오래된 응? 이게 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냥 야, 내 스마트폰이 오래됐어 할 때 outdated 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야, 니 거 완전 보물인데 이거는 뭐 투지 써. 혼자서 다들 포지인데 혼자 투지 쓰고 있어. 그럴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outdated 구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비교 포인트 자, 여기서는 어때요? 빌 돈 얘기 나오겠죠. 왜? 연체됐으니까 돈 얘기가 나온 거예요. overdue for more than 30 days 30 이상을 연체를 시켰대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outdated equipment 즉 구식인 장비라 이 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 그죠? 그래서 비교 가능하시죠?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5번 emerge 랑 rebuild 이거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는 문제나 사건 등이 드러나다 떠오르다 emerge 즉, 새로이 등장하다 새로이 등장하다라고 좀 하나 써놓을게요. 새로이 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중요하네요. 자동사래요. 그죠? 자동사임으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rebuild은 숨겨지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다 밝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밝히다라고 쓰는데 이렇게 막 어두운 곳을 편히 밝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을 밝히다 진실을 밝히다 그죠? 자, 타동사래요.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죠?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들어간 거 한번 보세요. serious several serious problem emerged 그 다음에 when the software was tested 즉, 그 소프트웨어가 시험되었을 때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라고 나와있네요. 얘가 부사절이잖아요. 그죠? 부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emerge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문제들이 드러나다 등장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she may be prosecuted for revealing confidential information 이라고 나와있죠. 즉, reveal 즉, 뭐한다라는 얘기예요. 밝혀요. 뭘 밝힙니까? confidential 기밀 정보를 밝히기 라고 해석이 되는 이제 여기는 동명사고로 사용이 됐네요. 그죠? 보통 reveal은 뒤에 어떠한 사실을 밝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거 emerge 자동사랑 타동사란 차이가 제일 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탑1부터 탑15까지 아주 빠르게 순도 안 지고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니까 어때요? 우선 동사는 어휘로만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토익은 내가 이걸 뜻을 배워서 정복하리라 말도 안되죠. 뜻을 가지고서는요 할 수 있는 건 뭐가 정리가 됐을 때 문법과 형태가 정리됐을 때예요. 문법과 형태가 정리가 됐을 때 만약에 본인이 지금 빨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1형식 동사를 몇 개를 알고 있나 나는 2형식 동사를 암기하고 있나 3형식 동사 그냥 그건 내비두세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2형식 동사 become 동사 그 다음에 remain 동사 이런 거 지각 동사 이런 거 혹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1형식 동사 같은 것들 take place라든지 rise라든지 consist of라든지 이런 것들 머릿속에 살짝살짝 떠오르십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토익책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있는 간단한 동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우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어휘를 잡기에는 아직 무리인 거예요. 즉 문법과 구조를 먼저 잡으라 이 말이죠. 그렇죠? 어디서 잡아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딱 3주 내에 멘토 그룹 같이 하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